1, 2, 3 뭐야? 오 새로운 반지! 일단 우리 굽수 형 그동안 다사단에 있던 리더 역할을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정말 좋은 일과 나쁨도 있겠지만 눈 깨서 이렇게 고맙고 요즘 형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진짜 많아요 진짜로 제가 진짜로 더 전보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만 너무 잘하고 있고 고맙다 아이 진심이네요 원래 쓰던 반지를 이제 또 빼게 되네요 새로운 반지를 사이즈 딱 좋네 지금처럼 애들 잘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이제 또 계속 시작일 텐데 지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 너는 뭐 할 말 없니? 나도 넌 흔드는 거야 귀여워 아 이거 친구라서 너무 부끄럽다 아 그래 그래도 힘내고 원래 쓰던 반지를 주시고요 지금부터 반지 수여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는 반지니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잘 끼고 다니실 수 오케이 오케이 힘내고 항상 힘내라 고맙다 원래 힘내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냥 행복할게 사랑하는지 오늘 예쁘다 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오늘 우리 팀에 꼭 필요한 멤버야 마사지 항상 사랑하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셔서 고맙다 땡큐 와 timeline 아 진짜 보이시 SOUNKEY 전부 다 다려오는 날 너도 더 잘해라 내가 잘못한 걸 했네 잘하고 인마 반지를 빼주세요. 우리 앞으로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활동하자. 중학교 3학년 때 만나 눈물 나는데? 중학교 3학년 때 만나 벌써 24살. 정규예법 3집 네 번째 반지. 오 근데 이쁘네. 그래 이상이야. 난 뭐 별로 할 말이 없어. 오케이. 지금처럼 파이팅 하자. 자 지금부터 반지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얇아 보이는데? 어 들어간다. 생각보다 오 이 한마디 너무 오글거리는데? 헷 헷 파이팅. 둘이 어색해. 와 가져가 번쟁이. 감동 받았어. 와 이거 진짜 안 빠져. 손가락 얇아 지금 보여? 응. 다 힘드니까 같이 힘내고. 응 그래. 네 번째 반지라는 게 참 신기하다. 그치. 파이팅. 새로운 반지가 왔어. 너의 반지를 다시. 바로. 끼면 되지. 대박이지. 벌써 네 번째야 네 번째. 이게 뭐지? X. 이게 뭐냐면 13 그리고 3 1 2 되면 17 아 그 숫자를 하는 거구나. 응. 너무 이쁘네. 응. 가? 부끄럽네. 응. 그래. 화이팅. 갈게. 안녕. 가도 될까? 가도 되지. 더 맡아둡고 싶어? 어? 더 듣고 싶어? 좀 더 해볼래? 갈게. 안녕. 우리 승관이. 우리 승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자 승관아. 머리 반지기 짜리하고. 네 거 맞아? 원래 새끼 아닌가? 여기 승관이. 여기 승관이. 네. 좀 어설프다. 원래 좀 어설프잖아. 우리 승관이. 이번 활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즐겁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. 이번 활동 파이팅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더욱더 생각하면서 세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자구나. 그래. 그래. 잘해보자. 허그 한번 할까? 앉아보거라. 새로운 반지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느냐? 너에게 반지를 줄 것이다. 이건 것 같구나. 떡담을 하래. 파이팅. 그치? 오? 더 바래? 비타민 좀 챙겨 먹어라. 제발 좀. 공개적으로 잔소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네가 안 하겠다. 내가 안 하겠다. 내가 안 하겠다. 네가 안 하겠다. 그만할게. 비타민 챙겨 먹으면 되잖아. 알았어. 비타민 챙겨 먹으면 내가 안 낫잖아. 알았어. 그러니, 갑자기. What's up, 배골? What's up? 왜 안 하겠다. 아, 이 눈이 안 하겠다. 이 눈이 가벼워졌을 것 같아. 네. 잘 들어갈 거야? 뭐, 빨리 끊어내. 벌써 네 번째. 네 번째? 네 번째 반지인데,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. 팀 전체가 이렇게 반지를 맞추는 게 데뷔 때부터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었는데. 멤버들한테 전해주고 서로에게 넉담도 안 맑디씩 하고. 그냥 멤버들의 팀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반지여서. 참 의미 있는 이 반지를 전달해서 참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활동해주고 에너지 넘치게 웃어주는 멤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.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확실히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는 게 좀 시감이 나는 부분이 크고. 한 번 더 우리 13명 멈추고 뭔가 그런 에너지, 그런 힘이 있다는 것도 한 번 느끼는 것 같고. 확실히 이 반지를 바꿀 때마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서. 어떻게 보면 더 새로운 시작이고, 더 새로운 모습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. 여러분들께 더 좋은 에너지를 나눠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이렇게 1년 10개월 만에 저희가 또 정규를 나오게 됐는데. 아직 갈 길이 정말 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. 멤버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그냥.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쭉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활동 그리고 이제 있을 많은 활동들도. 팬 여러분들도 저희를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화이팅 할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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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부 simultaneous